그런데 명수 형님 같은 경우도 런닝머신 40분 이상 뛰시는 분인데 이 정도 힘들지는 않잖아요. 런닝머신 40분 뛰세요? 40분 뛰시는데. 진짜로 뛰는 건 한 15분? 그럼 뭐예요? 서 있어요, 35분? 그럼 충분합니다. 잘 뛰나, 오빠. 생각보다. 약간 산림욕 있는 것 같아, 산림욕. 약간 시원하다, 여기. 시원하게. 여기서 뿜어져 나와. 뿜, 뭐라고? 뿜, 뭐라고? 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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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. 좀 이렇게 해가 약간 지니까 올라갈만 하네. 맞아요. 가장 더울 때는 이제 끝났어요. 공기가 너무 좋다. 시원해서 다행이야 지금. 여기가 치어우 산이 있는 곳이 예전에 치어우 항구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있는 자리. 이 포대가, 그렇죠. 배로 쳐들어오니까 태양가에 포를 쏘는 거지. 그렇죠, 그렇죠. 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포대에서 뿜뿜 쏘면 그냥. 뿜뿜?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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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